북2 열 셋 활동들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마르타는 어디 있어요? 영화관에요.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피터는 무슨 일을 해요? 그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피터는 어디 있어요? 피터는 어디 있어요? 카페에요.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콘서트장요.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디스코장요. 디스코장요.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디스코장요. En